오는 겁니까? 맛있습니까? 너무 맛있습니다 나 봐봐 사윤영화사 얼마 안 봐봐 사윤영화사 목소리 잘 들었습니다 출항 30분 전 출항 30분 전 합류의 시간을 맞추기 그게 뭡니까? 좀 더 주십시오 얘랑 같이 먹는겁니까? 와 감사합니다 콜라 감동입니다 이런 거 뭐야? 뭐지? 으아 아 아니 왜요? 으아아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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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 할지 말아야죠? 아니, 그 정도면 무슨 직원들이 계속 보고 있으면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요. 이제 진짜 살 것 같습니다. 출항할 때 더 살 것 같은데. 이제야 좀 배가 제대로 보입니다. 깜짝 놀랐어요. 저 말입니까?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. 제가 좀 속상한 거는 훈련소에 있을 때 얼굴과 배에 있을 때 날이 지날수록 얼굴이 다릅니다. 살이 많이 올랐습니다. 감사합니다.